정치권에서 여야 의원들보다 이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가 더 주목받고 있는데 심지어 이런 것까지 주목받고 있어요. 허주현 변호사님. 한동훈 장관이 우산을 쓰는 방법. 이게 화제인데요. 그동안 너무나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더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서울의 5에서 20mm 비가 추적추적 내렸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국회 본회의 참석 차 여의도 국회에 방문을 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산 쓰는 모습이 화제입니다. 영상으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썼길래 관심인지 한번 볼까요? 국회 로비 앞에서 차에서 내린 한 장관 걸어 들어오면서 우산 쓰는데요. 옆에 보좌관으로 보이는 분이 있습니다. 어깨에 비가 졌는데도 직접 보좌관 우산을 같이 씌워주면서 걸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보좌관 방금 안절부자라는 모습 보셨어요? 지금 나오는데요. 자기가 우산을 달라고 하지만 한 장관 입구까지 다 와서야 우산을 건네주고 취재진 앞에 섰다고 합니다. 아니 안진영 기자님 저도 저희 뉴스파이터 제작진 후배들하고 할 때 제가 또 우산 씌워주기도 하고 대단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런 평범하고 상식적인 장면이 화제를 모은 이유는 과거 비상식적인 장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년 전 법무차관의 일명 우산 의전 사건이 있었는데 지난 2021년 8월 27일입니다. 당시 강성국 법무부 차관 아프가니스탄 특별입국자 초기 정착 지원 관련해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지금 나오는 저 장면입니다. 그런데 관계자가 뒤쪽 우산이 보이시죠? 그런데 손만 살짝 보이는 거 보이실 겁니다. 우산이 떠 있네요. 공중에. 정확하게 이 장면을 전체로 보면요. 관계자가 뒤쪽에서 무릎을 꿇고 10분 이상 우산을 받쳐주고 있었다는 거죠. 어머어머어머. 지금 보는 이는 저 장면인데 생중계를 통해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네티즌들 비판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아하하하하하 세상에 이제야 기억이 오면 세상에 저 관계자는 글쎄요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기억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당시에 저런 2년 전에 저런 모습도 있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의 어제 우산 쓰는 법 이게 영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 같은데 일단 최전문 교수님 2년 전 저 모습 때 당시 법무부 차관였던가요? 뭔가 또 해명도 했잖아요. 해명했죠. 그런데 해명 자체가 또 말이 안 되는 소리여서. 뭐라고 그랬는데요? 뭐라고 그랬냐면요. 차관이 요구한 게 아니고 취재진들이 요구를 했다. 그러니까 취재진들이 요구를 해서 원래는 서 있었는데 저 우산을 받쳐주는 분이 서서 있었는데 화면에 나오니까 화면에 잡히니까 좀 앉아달라 해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서서 찍으면 안 돼요? 아니 그리고 차관이 직접 들고 해도 되잖아요. 굳이 보좌관이 저걸 들어줘야 됩니까? 그걸 해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결국 차관이 직접 사과를 했어요. 나중에. 그런데 사과하는 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 원래 저런 일 있을 때 아니 본인이 들고 본인이 브리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꼭 보좌관이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보좌관이 저렇게까지 아무리 방송사에 요구한다 하더라도 무릎을 꿇고 저렇게 우산을 받쳐줄 정도의 그런 걸 허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니 기자들도 그래요. 아니 좀 나오면 안 돼요? 아니 보좌관 옆에서 씌워주는 장면이 카메라에 찍히면 안 되는 겁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생각. 아니 그런데 그런 얘기 또 저 상황을 보고 어제 한동훈 장관의 우산 쓰는 법을 보니까 좀 신선하다 이렇게 옆에 보좌관도 장관이 씌워주고 같이 쓰자고 그런데 안절부절 못하는 건 좀 봤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허주원 변호사님, 이수영 교수님 다른 법무부 장관들도 한동훈 장관처럼 이렇게 자기가 썼겠죠? 그러면 그게 그렇지 않아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걸로 보입니다. 비오는데 우산을 자기 손으로 쓰는 거야 너무 당연지사인데 이게 회자가 되는 이유는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회자가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지금 저기 화면 나오죠. 비가 오는데 두 손을 이제 코트 주머니 속에다가만 넣고 우아하게 걷네요. 누군가가 우산을 씌워줘야 되는 상황이 전개되잖아요. 저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권위적인 모습 이거는 사실 공직자들이 보이면 안 됩니다. 공직자들이 결국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인데 저렇게 누구 위에 사실 위치하는 것으로다가 스스로를 인식하는 건 진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굳이 외국의 모습, 상황 얘기 안 해도요.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오바마 전 당시 대통령도 본인이 비가 막 비바람 칠 듯 우산 쓰고 막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사회가 얼마나 권위적이면 아직도 그런 게 해외 뉴스, 외신 뉴스로 우리가 보도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참에요. 정말 이 사고 방식의 틀을 깨보세요. 관료분들 정말 한동훈 장관 저희가 막 치켜세우려고 한 건 아니에요. 다만 이런 모습조차도 화제가 되고 회자가 된다는 건 그동안 우리 공무원 사회, 또 여야 정치인들이 얼마나 권위적인 모습에 찌들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방증이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변화하기를 좀 기대해 볼게요.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